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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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가 너무 예뻐 불백 소스로 한번 뿌려서 먹어 볼게요 헉 헉 헉 어깨 오깨 New phone 새로운 아홉 찌스도 어, sorry alright we only have a little bit of a video and I'm gonna let you guys watch this the rest of it 고고 으아잇! 와아..대박 먹어볼게요 아카라 아카라 RRM 콩나물 너무 맛있어 문어와 미꾸라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문어가 살아있어서 저를 놀라게 하긴 했지만 엄청 맛있었어요 문어와 미꾸라지, 도리댕댕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!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